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후추 안녕하세요 용브로 입니다. 오늘은 육식개치킨에서 호랑이치킨,포테이토치즈스틱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마요소스, 마요네즈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구요. 불닭소스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리 질ㄲ 맛있다 고소한 했어요 고 bas이 불닭소스 고소한 시간대 너무 맛있어 엄청 쫀득쫀득해요 맛있다 마늘 치킨은 그 맛같아요 마늘 치킨은 그 맛을 먹어봤던 맛 마늘 치킨이 그 맛같아요 먹어봤던 맛 버리지 않아 코치비 그냥 이것을 먹기 old 마늘 치킨을 먹기 너무 맛있습니다 마늘 치킨 마늘 치킨 늘 시끌리구요 파이팅 다 먹어서 매우 고소하고 매우 고소하고 이번엔 또 배가 심하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런 느낌은 너무 잘 안나와요 너무 맛있당 저는 정말 진짜로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당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달콤해서 뼈에 뼈는 게 정말 수 없는 것 같아요 손이 좀 덜어내려는 것 같아요 맛있지만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고 싶어요 단무지는 달콤한 맛이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뼈이 잘 안먹는다고 뼈이 잘 안먹는다 얘네들은 또 먹고싶어요 당면이 해당 뼈이 바삭바삭 오늘의 강한 동네 하면 더 좋고 저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습니다 소시지 오이 이번엔 잘 먹어서 먹어주면 안 돼 ul 고기도 말해서는 그럴 거예요 뱃을 먹어야 swear 엄청 맛있는데 하지만 그냥 안 먹어야겠어요 이 치즈스틱이 진짜 맛있네요 이 치즈스틱은 치즈스틱이 정말 맛있네요 치즈스틱이 너무 맛있네요 치즈스틱이 너무 맛있네요 치즈스틱 구이 있음 치즈스틱 구이 있음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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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시원한 맛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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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새우는 매운하게 맛있습니다 달콤한 짠 달콤한 그릇이 한 잔 매콤한 닭을 먹기 맛은 매콤한 맛 매콤한 닭을 먹기 한입을 한입을 한입! 조금씩 짜장라면 한입! 이 배가 정말 좋아요! 이내에는 새삼이 아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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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삼을 만들었죠! 오늘은 새삼이 아삼을 찍는거 같아요 ~! 이번엔 새삼이 아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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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삼을거에요 près 빨리빨리빨리 소금 너무 맛있어 쭈쭈쭈 아 glamour 동네 중간에 바삭바삭 새우가 잘 어울렸어요 겉에 띵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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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오징어 아삭한 맛 매운 맛 고소한 맛 수제소스는 매콤합니다 통과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진짜 맛있네요 퇴치고라 설탕과 고소한 맛 이 맛은 더 맛있어 고소한 맛 저는 너무 맛있어서 저는 고소한 맛을 가지고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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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너무 달아서 얼큰한 라면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달아서 얼큰한 라면생각이 땡겨서 틈새 나면 매운 김치 한 봉지 남았던 거 끓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조금 짜증나요 너무 양파랑 몸이 땡겨요 너무 flagy 눅눅 눅눅 냉면 뒷부분 허리 소스 소스 아.. 소스에 찍어서 도착했어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들 아.. 아 뜨거워 땡큰 우웅 우윽 아 하아... 네, 오늘 육식계치킨과 포테이토 치즈스틱 먹어봤는데요 포테이토 치즈스틱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었고요 육식계치킨, 호랑이 치킨은 뒤에 갈수록 단맛이 점점 강하게 느껴지면서 느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틈새라면 매우김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치킨은 가족들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